자 일단 공통과목은 다 끝났고 이제 선택 확통 해설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특히 확통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확통은 사실 난이도가 저번 6평에 비해서는 조금 더 평이하지 않았나 아무래도 나름 평가원에서 이제 공통에 좀 더 힘을 싣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선택에서조차도 조금 실수를 하거나 뒤에 있는 문제들 해석을 잘 못했다라고 하면 기출분석이 잘 안되어있고 수특 수안 이런거 꼭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 우리 확통 선택하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수특하고 수안이 되게 중요하다라는거 연계율이 꽤 좋습니다. 그거 되게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번 어차피 전문항 해설을 할거기 때문에 자 x제곱 더하기 2에 8제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6제곱이네. 자 6제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얘에 x4제곱의 계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첫번째 일반항은 6컴비네이션 아래 어디든 상관없지만 x제곱의 r제곱을 가고 2에 6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정리하시면 6컴비네이션 아래 2에 6마이너스 r제곱 곱하기 x에 2r제곱 그래서 이제 우리가 x4제곱의 계수니까 r 대신에 2를 대입하시면 되겠네. 그쵸? 얘는 얼마냐면 6컴비네이션 2 곱하기 2의 4제곱입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16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240 이렇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에 이제 독립이란 얘기는 없었습니다. pab와 pbba가 주어졌고 교집합이 4분의 1이다. 어쨌든 교집합이 0이 아니네. 자 이것만 딱 보시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뭐가 와야 되냐. 얘는 pa분의 pb분의 pb분의 pb의 교집합 a가 되기 때문에 서로 0이 아니므로 약분이 가능하네. 그치? 그래서 좋았어. pa와 pb는 서로 똑같습니다. 그걸 선생님의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아냐. 합의 법칙 갑니다. 자 더셈 정리. a 합집합 b일 확률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근데 얘가 전체 확률이 지금 합집합이 확률이 1이었고 xx니까 2x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넘어가면 4분의 5고 2로 나누니까 8분의 5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갑니다. 자 25번은 지금 어떠한 a 제품의 중량 그래 뭐 정규은폰의 na라고 하겠습니다. 평균이 9고 표준 편차는 0.4래 그 다음 b라는 제품의 평균은 20이고 표준 편차는 1이랍니다. 자 그럴 때 a 제품 중 선택한 한 개의 중량이 8.9 이상.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a가 8.9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돼 있냐면 9.4까지 되어 있어. 9.4까지일 확률과 자 b에서는 19 이상 k 이하일 확률이 서로 똑같다. 자 결국 뭐 하시면 돼? 이거 표준화 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표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화 z로 만드시면 자 얘는 얼마야? 지금 0.4분의 8.9에서 9를 빼니까 마이너스 0.1 표준화 z 그 다음에 0.4분의 9.4에서 9를 빼니까 0.4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표준화 표준 편차 1분의 19에서 20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고 표준화 z 그 다음에 1분의 k 마이너스 20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정리만 합시다. 자 얘는 표준화 z가 마이너스 4분의 1 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고 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k 마이너스 21 확률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1이 마이너스 1로 바뀌었어? 그럼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4분의 1로만 바뀌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다 했어. 우리가 찾는 k 값은 20 더하기 4분의 1 0.25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0.25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아 오랜만에 원순열 나왔네. 그죠? 오랜만에 원순열이 나왔습니다. 사실 원순열이 이제 한창 잘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죠? 2021학년도에 자 봅시다. 세 학생 abc ab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둘러앉을 때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 갑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7명이 앉으니까 7팩토리얼인데 7자리가 똑같기 때문에 7로 나누시면 돼. 그래서 전체는 6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a가 b와 b 또는 c와 이웃한데 그러면 일단 첫 번째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부터 갑니다. 걔는 원탁이 이렇게 있을 때 ab가 이렇게 이웃하셔야 되죠.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이렇게 앉아주시면 되겠네. 그럼 결국 뭐냐면 총 여섯 명이 앉는데 자리가 똑같이 여섯 개니까 6으로 나누고 얘네 둘 자리 바꿔야 되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 5팩토리얼 곱하기 2가 돼. 근데 사실 얘하고 더불어서 a와 c가 이웃하는 방법의 가지수도 역시 5팩토리얼 곱하기 2 이렇게 된다는 어차피 저 자리야 저 자리에 a하고 c만 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는 이니까 반드시 뭘 빼줘야 돼? 교집합 되는 건 빼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a와 bc가 이웃하는 방법의 가지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a가 있고 b하고 c가 이렇게 한 세트로 묶여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 빼고 몇 명이 있어?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총 다섯 명이 앉아 5팩토리얼인데 자리가 다 똑같으니까 5를 곱하고 이거 3팩토리얼이라고 하시면 안 돼? a가 b랑 a가 c랑 이웃하니까 자리만 바꿔줘야 돼. 2팩토리얼 그래서 4팩토리얼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는 정답은 6팩토리얼 분에 5팩토리얼 곱하기 4 마이너스 4팩토리얼 곱하기 2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 자 그럼 얘는 4팩토리얼 까지 없애자. 그러면 6 곱하기 5분에 얘는 5,4,20에서 2를 빼주시면 돼. 어차피 18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약분하니까 정답은 5분에 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 그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이산확률분포표에 관한 내용이었죠. 이산확률분포표 자 27번입니다. 자 지금 딱 보니까 지금 분산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이 나와있어. 자 일단 어 우리가 평균부터 먼저 구합시다. 자 익스펙테이션 엑스는 위아래를 계속 곱하는 거야. 10분으로 통분하겠습니다. 0 곱하기 1은 어차피 0이고 1 곱하기 걔는 10분의 5니까 5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10분의 4니까 4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도 가겠습니다. 자 제곱의 평균은 제곱해서 곱하니까 어차피 5까지는 똑같고 자 얘가 제곱을 하니까 4 곱하기 4a가 되겠지 아 a 제곱 곱하기 4니까 4a 제곱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분산은 여러분들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그래서 얼마냐 10분의 4a의 제곱 더하기 5에서 우리 10분의 4a 더하기 5의 전체 제곱을 빼면 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찾아낼 수 있는 정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거 이제 거기 나와있는 조건이야 시그마 x 시그마 x는 표준 편차지 제곱을 할게 표준 편차 제곱하면 분산이 되고 그게 누가 되냐면 평균의 제곱이 될 거다. 자 이렇게 지금 일단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산이 얘랑 똑같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제곱의 평균 이라는 놈이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두 배의 평균의 제곱이 된다.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갑시다. 제곱의 평균은 10분의 4a 제곱 더하기 5 얘가 2 곱하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얘는 10분의 4a 더하기 5 이것의 제곱이 되겠네. 각각으로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얘랑 얘랑 하나 약분하고 얘랑 얘랑 약분해서 여기다 갖다 곱하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5 곱하니까 20a의 제곱 더하기 25는 전개하시면 16a의 제곱 더하기 40a 더하기 또 25네. 그래서 25, 25가 깔끔하게 약분이 되네. 그죠? 그래서 자 얘 넘어가면 4a 제곱이 10a가 40a가 변해. 그치? 그러므로 a의 값은 깔끔하게 10이다. 이렇게 찾아내줄 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 뭐 구하는 거야?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곱의 평균과 평균의 합을 지금부터 구해달래. 자 그럼 제곱의 평균은 얼마냐? 저기 있는 10분의 a가 10이니까 405가 되겠네. 더하기 평균은 10분의 45가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450이 되므로 정답은 45 요렇게 가주시면 되겠네. 그치? 뭐 그렇게 얘도 어렵진 않았던 그런 테마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갑니다. 원래 이제 6월 평가원 같은 경우는 28번 자리가 조금 어려웠었죠. 왜냐면 함수의 특징 근데 그게 이제 저 뒤로 넘어가 버렸어. 30번으로 자 28번 갑니다. 자 1부터 10가지 자연수 중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한다. 일단 자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합니다. 그럼 10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하니까 얘는 120가지 일단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 주실 수가 있겠네. 그 다음 두번째는 뭘 찾아야 되냐면 세수의 곱이 5의 배수 이면서 and 세수의 합은 3의 배수래. 자 일단 우리 이거 3의 배수 테마 참 많이 갔다.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일단 3의 배수가 되려면 세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무조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하고 1하고 2로 나눠야 돼. 그치? 우리 이거 나눠야 돼. 나눈 나머지가 0이 되는 건 3 6 9고 나머지가 1이 되는 건 1 4 7 10 4개고 그 다음에 2면 2 5 8 이렇게 3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의 배수야. 그럼 5의 배수면 5가 하나가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10이 있어도 되겠지? 5하고 10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곱이 5의 배수가 된다. 라고 하면 5의 배수만 되면 되니까 첫 번째는 5만 포함인 경우 자 그럼 봐봐. 하나가 5야. 5는 이미 들어갔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세수를 더해야지 3의 배수가 돼. 얘 하나 얘 하나 뽑으면 되겠네. 그치? 그래야지 0 더하기 1 더하기 2 해야지 나머지 0 더하기 1 더하기 2 하면 3으로 딱 나누어 떨어지겠네. 뭐 6 4 5 다 더하면 정확하게 15.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3개 여기서 4개인데 10은 포함하면 안되지. 지금 5만 포함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일단 3 곱하기 3이고 그 다음 나머지 2개가 이거 2개여도 되잖아. 2 5 8 다 더해도 15 3의 배수 되면서 5의 배수 맞네. 그죠? 그래서 한가지. 그래서 여기서 10가지가 나올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10만 포함이 되는 경우에 10 얘야. 그럼 얘 하나 얘 하나 또 뽑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0, 1, 2 대신 5는 뽑으면 이제 5는 뽑으면 안돼. 그래서 3 곱하기 2 가시고 여기서 2개 뽑아도 되지? 이미 10은 뽑았으니까 3개 중에서 2개 뽑으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9개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 세번째는 5와 10 모두 포함하는 경우야. 그럼 봐봐. 5하고 일단 10을 뽑았으니까 여기서 무조건 하나를 뽑아야겠네. 그치? 응. 세가지. 자, 그래서 이제 다 된거야. 결국 우리가 찾는 정답은 120분의 이거 다 더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22가 되겠네. 그래서 60분의 11 요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60분의 11 3번이 답이 되겠네. 아, 저거 지우고 가자. 여기를. 29번. 아니, 요것도 참 많이 봤던 유형이야. 그래서 참 되게 조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확통 파트는 조금은 널널하게 하실 수 있었던게 29번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많이 보셨던 놈입니다. 단지 이제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요런 얘기를 많이 해서 추출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될 거다. 라고 했는데 추출을 내셨어. 자, 세번째 줄을 보시면 다시 넣는 시행 끝났어. 그때 x바는 뭐냐면 4개수의 평균이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x바가 4분의 11이라는 것 11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내 아이고 왜 4수라고 재수없게 그치? 내 수의 합이 11이 되는 경우야. 그걸 여러분들이 따졌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2,3,4,5,6 이렇게 나왔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경우의 수를 따지시면 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어차피 4개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일 거야. 어차피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니까 하나도 겹치는 수가 없어. 서로 다른 숫자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제 너희들이 4개 수를 더해서 11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럼 자, 먼저 첫 번째 제일 큰 게 6이 왔어. 그럼 얘네 3개를 더해서 5가 돼야 되겠지? 근데 생각해봐. 1,1,1도 가능해. 왜? 어차피 처음 이거 어차피 나열할 거거든, 우리가. 그치? 나열할 거야. 그럼 6이 있고 그 다음 1,1이 됐을 때 8이니까 오케이 얘가 어... 3이 되면 되겠네. 3? 4네. 3. 그 다음 1,1. 6,3,1,1이면 다 더하면 11이 되겠지. 그 다음에는 얘 하나 주면 되잖아. 6,2,2,1 요것도 가능해. 이제는 없어. 가장 큰 수가 6일 때는 이거밖에 없어. 그 다음 이제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야. 5야. 그럼 얘에서 하나 줄었으니까 얘 하나 늘면 되잖아. 5,4,1,1 요것도 가능하네. 그 다음에 얘에서 하나를 주니까 5,3,2,1도 있을 테고 그치? 그 다음에 얘에서 얘로 하나 주면 아이고 5,2,2,2도 있을 거야. 그럼 얘도 이제 5에서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5는 이거밖에 없어. 그럼 이제 얘가 4가 되니까 4가 있어. 그럼 4를 했더니 8이니까 2,1 가능하네. 그 다음 얘에서 하나 주니까 4,3,3,1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얘에서 하나를 주니까 4,3,2,2도 가능할 거야. 그럼 이제 4도 다 한 거야. 그럼 이제 뭐 있어? 3이 있지. 3,3,3,3은 12니까 3,3,3,1 아이고 3,3,3,2 요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이제 개수 구하자. 자 개수는 일단 요거 나열해야 되니까 서로 2개가 있는 걸 나열하자. 자 4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짜리가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네. 여섯 개 그 다음에 요거 4 팩토리얼 짜리 하나 그 다음에 요 놈 요 놈이 아니지 요 놈 4 팩토리얼 나누기 3 팩토리얼 즉 세 개가 같은 거 두 개 그러면 총 여덟 개 아홉 개가 되겠네. 총 아홉 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네. 자 얘는 12 곱하기 6이니까 72 여기 24 더하기 8 얘는 80이니까 104가 우리가 찾는 개수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6 곱하기 다 6분의 1이니까 6 곱하기 6 이것 분의 104가 됩니다. 그럼 얘는 2, 52, 3 2, 52, 26 또 3이고 또 2 약분하면 13이야. 그럼 얘는 21에다가 얘 3 곱하기 2니까 3의 4제곱이니까 81, 162분의 13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의 값은 175 요렇게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모든 수의 경우의 수를 해서 나열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지 아주 괜찮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0번 갑니다. 이거는 어 우리가 이제 그 합성함수 파트에서 많이 해봤던 테마야 F 합성 Fx가 X가 되는 경우 요런 경우를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충분히 좀 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X에서 X로 가는데 지금 A의 치역과 B의 치역이 똑같대.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합성함수가 이렇게 있어. 1, 2, 3, 4, 5 그 다음에 또 1, 2, 3, 4, 5 또 1, 2, 3, 4, 5가 있어. 자 여기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X에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합성 F라고 했어. 그때 얘의 치역과 그 다음에 얘의 치역이 일단 갯수는 3개 이하면서 서로 똑같아야 돼. 갯수가 서로 똑같아야 돼. 그러면서 자 이제 중요한 건 다 조건이야. 다 조건이 뭐냐면 Fx가 절대로 X가 되면 안 돼.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첫 번째 일단 A의 원소의 갯수가 B의 원소의 갯수랑 똑같이 한 개다라고 하자.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원소가 하나로 간다는 얘기는 1, 2, 3, 4, 5가 다 1의 몰빵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얘가 다 1의 몰빵이면 얘도 다 1의 몰빵이니까 1에서 1로 가고 1에서 1로 가야 돼. 근데 Fx가 X가 되면 안 된대. 아 그래서 얘는 절대로 다 조건에 의해서 모순이야. 안 돼. 그래서 일단 한 개짜리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두 개짜리는 될까? 자 개수가 두 개라고 하자. 근데 절대로 서로가 같으면 안 되지. 그치? 자 나는 예를 들어서 일단 이 다섯 개 원소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두 개니까 첫 번째 다섯 개 중에 두 개 뽑자. 됐어? 그럼 열 가지 자 그중에 선생님이 A라는 놈의 집합을 1하고 2라고 하자. 자 그럼 1하고 2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1 2 3 4 5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1 2 3 4 5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1 2 3 4 5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 자 여러분들이 일단 원소가 1인데 자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야 될 거야. 왜냐하면 봐봐 3이 1로 가고 만약에 2가 2로 갔어. 그러면 다시 3이 얘로 가고 2가 2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2가 2로 가고 1이 1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얘네 원소가 1 2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또 가야 될 거 아니야. 원소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됐어? 그럼 이 3 4 5가 갈 수 있는 건 1하고 2에 밖에 안 되겠지. 근데 합성 때문에 내가 그 얘기한 거야. 합성 함수의 원소 얘기했어. 3이 만약에 뭐 1로 가고 2가 3으로 갔다 막 이렇게 돼버리면 2가 3으로 가버리니까 안 된다고 했던 얘기 아까 내가. 그러면 다 됐네. 자 개수 따질게 총 10가지 곱하기 3이 갈 수 있는 것도 2가지 4도 2가지 5도 2가지야. 그래서 일단 80가지 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능하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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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는 얘기는 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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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합성 함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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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합성 함수도 원소의 개수가 두 개다. 요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치? 아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왜 1 2 1로 가고 1 2 2가 2로 갈 수 없냐. 저건 다 정확하게 다 조건 때문이었다. 자 그럼 이제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가 일단 3개가 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너희들은 5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돼. 그것도 10개.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의 원소를 1 2 3이라고 합시다. 이제부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먼저 경우 어떤 경우를 볼 거냐. 자 역시 X가 1 2 3 4 5가 되고 또 X가 1 2 3 4 5가 되고 또 X가 1 2 3 4 5가 돼. 자 우리 X가 X로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얘네가 다 대응이 돼야 돼. 1 2 3이. 그치? 일단 4 5는 냅두자. 1 2 3이 1 2 3이 대응 돼야 되고 1 2 3이 또 1 2 3이 대응 돼야 돼. 근데 1에서 1로 가고 1에서 1로 가면 안 돼. 그치? 자 그럼 일단 1에서 2로 갔어. 2에서 1로 가면 3은 3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지. 그래서 2에서 3으로 가야 돼. 그래서 3이 1로 가야 될 거야. 어 그러면 가능해. 그러면 자 봐봐. 이렇게 가능하고 이렇게 가능하고 이렇게 가능한 거야. 그러면 지금 A의 치역과 B의 치역도 정확하게 똑같겠지. 그치? 그러면서 4가 갈 수 있는 거 3가지 5도 3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돼. 자 어떤 경우도 있어? 자 이 경우도 있어.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것도 가능해. 1이 2에 안 가고 3에 왔어. 그럼 2가 1로 가고 3이 1로 가고 이렇게 가도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이거 두 가지고 4가 갈 수 있는 것도 3가지 5도 3가지입니다. 그래서 180 가지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총 몇 개야? 80하고 180을 더하니까 총 260 가지가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잠깐 봐봐. 그럼 이것만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도 있을 거야.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거요. 이렇게 간 다음에요. 만약에 얘네가요. 얘네 둘 중 하나가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 자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갔어. 그치? 그럼 일단 첫 번째 F의 치역은 1, 2, 3 맞아. 그치? 근데 F합성 F의 치역은 이렇게 1이고 이렇게 2고 이렇게 2고 이렇게 2고 이렇게 1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3은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우는 안 되면서 저 앞에 있는 경우는 된다라는 걸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개수 세서 경우의 수 나눠서 하는 게 작년 수능 28번서부터 사실 28번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이걸 30번에 배치하면서 조금의 난이도를 조정하신 것 같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확통선택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제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 정말 열심히 보세요. 그리고 이런 함수의 개수 같은 거 무조건 수특수환 하셔야 됩니다. 수특수환을 하셔야지만 이런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출이라든지 정규음포에서 이제 신뢰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빠짐없이 보시고 작년 수능 29번에 나왔듯이 이제 연속 확률분포에 관한 그래프 해석적인 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쯤은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파트 중에서 지금 되게 중요한 파트들만 나와서 아 요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중복조합도 여기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조합도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한 번 활용 측면에서는 좀 공부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9월 평가원까지 공부하시느라 공부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9월 평가원을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공통해서 총평을 했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스피치를 올려야 될 겁니다. 최대한으로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오늘 시험 봤던 거에 대해서 반드시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이 뭔지 알 겁니다. 특히 14번 15번 20번 21번 22번 29, 30 이 7개를 빼고는 나머지 23개는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이제 시험 봤으니까 내일 목요일 그 다음에 내일 모레 금요일 이렇게 한 이틀 정도는 조금 계속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파트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했던 것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확통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반드시 수투하고 수환 기출까지 반드시 접근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시험이 10월달 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와 이제 더프 모의고사 두 번 총 세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시험으로 또 선생님이 다가올 건데 그 시험 전까지 또 다시 한번 정리 잘하셔서 그때는 시험 잘 보시기 바랄게요.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